오늘 오후 일정은 W205 C클래스 해당, 그리고 W212 E클래스 E클래스는 국산 12.3인치, C클래스는 해외 직구 두 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E클래스부터 벤츠 E클래스는 4500C 걸려있는 모델이에요 국산 12.3인치 작업할 겁니다 국산 12.3인치는 전용 마감제 조립 하는데요 테이핑 다 해서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 마감제가 조립이 됩니다 또 이렇게 12시 방향으로 올리고 있으면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다시 쭉 올리고 있으면 네 번째 다시 쭉 올리고 있으면 프라메입니다 지금 이렇게 억스가 코딩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? 억스를 코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스피커하고 억스가 코딩해서 연결됩니다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서 마지막 먼저 촬영을 할게요 벤츠 E클래스 국산 12.3인치 작업하고 있고요 중간에 충전을 한번 더 해야겠습니다 오늘 배터리가 빨리 소문됐네요 이렇게 해서 전체 지금 마무리가 됐어요 국산 12.3인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억스 코딩 다 됐죠 억스 코딩 해서 국산 12.3인치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어플 두 가지는 이렇게 눌러서 티맵 땡겨가고요 유튜브 기본 화면 보이죠 7대 3도 되고요 지금까지 엄평가 플레이스 캡틴 홍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